가수 강다니엘 씨가 네 번째 미니앨범 리얼라이즈로 컴백했습니다. 신곡 SOS는 힘든 시간 속에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곡인데요. 강다니엘 씨의 새로운 음악 세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.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막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